행정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랑 영어랑은 달라요. 국어랑 영어는 일상적인 뜻뿌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읽어온 분명히 익숙해지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행정법은 쓰임새 자체가 일상적인 용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에서 행정법 가르치고 있는 정인국입니다. 저한테 지금 4개의 질문지가 왔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행정법이 처음 배우는 거라서 강의 듣기 전에 미리 선행하면 좋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요 라고 나와있거죠. 선행, 미리 공부해온다, 예습해온다는 얘기죠. 근로는 하지 마세요 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공부할 때 처음 기본이론 강의 할 때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습금지고요. 복습필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행정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랑 영어랑 달라요. 국어랑 영어는 일상적인 뜻뿌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읽어온 분명히 익숙해지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행정법은 쓰임새 자체가 일상적인 용어랑 달라요. 예컨대 공정력. 들어놓은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단어거든요. 한 번도 안 들어온 용어가 문장에 나와있는데 그걸 읽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미리 공부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수업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백지상태라는 걸 가정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입하세요. 복습이요. 생각만큼 쉽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복습할 때 배운 진도가 얼마 안 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복습이 진행되다 보면 진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날 배운 내용 복습하기도 힘들어요.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하세요. 두 번째요. 이제 행정법을 시작하는데 아직 기본 강의를 듣고 있어서 공부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행정법은 무조건 기출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일단 기출만 제대로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조건 뭐뭐만 하면 되는가요? 무조건 뭐뭐만 하면 돼가지고 합격할 거면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행정법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기본 이론 강의할 때 제가 필기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교재를 정독한 다음에 그리고 또 핵심 문제 풀어드리죠. 여러분들도 그 순서에 따라 공부를 하시면 돼요. 수업이 끝났으면요. 그날 수업 끝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필기노트를 펼칩니다. 해당 개념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거죠. 손으로 그려버린 얘기가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그려봐도 좋아요. 필기노트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교재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키워드가 되는 건 언더라인 쳤죠. 여러분들이 언더라인 친 내용 위주로 교재를 정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풀어드린 거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되죠. 그리고 좀 시간이 남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교재 보면 양쪽에 날개가 있죠. 날개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옵션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OX까지 풀어보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회독할 때 보면 되는 거죠. 이회독할 때는 교재 복습이 훨씬 빨라질 거예요. 그럼 남는 시간 가지고 OX 문제 풀어보시고 OX 문제는 별도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놨잖아요.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OX를 시간 날 때를 틈틈이 풀어보세요. 버스라든지 밥 먹을 때라든지 화장실 갈 때 그럴 때 풀어보시면 되겠죠. 무조건 무엇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재수업을 따라오셨으니까 재수업 커리클럼대로 진행하는 게 우선이고 이렇게 1회독을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이 보여요. 지금 당장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복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라. 세 번째 내용 볼까요? 합격생이 기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기출만 봤는데 작년 국가직 7급 행정법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가직 7급 행정법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7급이 9급보다는 시험이 어려우니까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난이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일반적인 노멀한 문제는 잘 푸는데 난이도가 높은 건 나오면 여지없이 틀린다. 그런 분들은 고난도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7급 대비하기 위해서 고난도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국회사무처문제죠. 국회사무처문제 10개년 정도? 10개년 정도면 7급인 경우에는 25문제 곱하기 10개년 하면 250문제잖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꼼꼼히 풀어보셔도요. 수준 높은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만 못 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출제가 되었던 지문임에도 말을 살짝만 바꿔도 못 푸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수업시간에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공부센스가 떨어진다 그래요.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센스가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요. 이미 배웠던 내용이야. 개념 다 알고 있는데 말만 바꿔도 못 풀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포괄위임금지원칙 들어보셨죠? 포괄위임금지원칙을요. 구체적 개별적 위임만 가능하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포괄위임이 금지된다는 얘기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문장만 바꿔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또 법률유보우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걸 행정의 작용법적 근거. 똑같은 말이에요. 행정작용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똑같은 말인데 또 바꿔놓으면 몰라. 이런 부분은 공부센스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요. 전범위 모의고사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거든요. 교재 진도별로 풀면요.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진도별로 풀면 정답률이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전범위로 내면 어때요? 문제 보자마자 교재의 어느 진도 부분에서 나온 내용인지에 대한 파악부터가 필요하죠. 그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미 기본 개념은 다 안다는 전제하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자주 풀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행정법 총칭 물어보다가 쑥 행정소송법 물어봐. 그래도 아 이거 행정소송법이라구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를 자주 풀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국회사무처 문제를 가지고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자. 그리고 진도별로만 공부하지 말고 전범위로 공부하는 번 해보자. 네 번째 볼까요? 문제 풀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빠른 회독도 어렵고 시험장에서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빠른 문제풀이를 연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게 문제풀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행정법에만 한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인지가 궁금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 그러면 본인이 약간 독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정법뿐만 아니라 국어도 문제고 영어도 문제고 그다음에 한국사도 문제고 다른 과목도 다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제가 딱 행정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없고 만약 행정법에 국한에서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생각으로 답은 쉽습니다. 행정법 문제는 3분의 2 이상이 판례 문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판례의 내용과 사실관계의 문장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요. 나오는 판례가 거기서 거기예요. 돌고 돌아요. 내가 보던 문제집이든 아니던 간에 질문이 어때요? 이미 봤던 판례죠. 결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2사안은 당의 처분이 위법하다 그랬어. 2사안은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 그랬어. 2사안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그랬어. 스토리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문 보니까 어때요? 스토리를 알죠? 그러면 상당히 빨리 읽히죠. 그래서 판례 공부가 많이 되면 될수록 지문이 읽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건 여러분 본인이 판례 공부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판례 공부의 시간 많이 투자한다고 별도로 판례집을 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문제집 많이 풀잖아요. 기출문제집. 하다 보면 정형적인, 주요한 판례 자주 나오죠? 그럼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엔 지문이 빨리 읽힙니다. 영어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영어 처음 낯선 지문 나오면 시간 오래 걸리죠. 내가 이미 한번 봤던 지문 나오면 어때요?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읽히잖아요. 판례가 그렇습니다. 행정법이 그렇습니다. 행정법이 국한된 부분이라면 판례 공부가 쌓임에 따라서 점점 문제 푸는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음에도 메가 공무원 랜선 상담소 또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